전공사다! 아군이 적진으로 이동한다! 짐입자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좋아! 28차례! 소란을 피워보자고 적투나를 처치했다! 10초만 기다리고 널 끌어내겠어! 신입자가 쓰러졌어! 아군이 잘하고 있고! 무명차치! 잘 돌아왔어! 응비를 조심해! 신입자가 오고 있다! 이봐 이봐 진정해! 2분 남았다! 2분 남았다! 네가 침입할 차례다! 소란을 피워보자! 침입자가 도망쳤다! 다음엔 꼭 잡아! 벽 하나를 처치했다! 일석이저! 너희가 지고 있어! 너희가 앞서고 있다! 저 원시개수를 뚫어뜨리며 이번 달에 너희가 승리한다! 저 형자가 찾아왔다! 5월 42일 Pharise ! боosoom 사람 pump 흥ações 님들 덕분에 연속 침입자가 오고 있다. 4군이 침입자를 무력화시키고 4군이 준비됐다. 돌복자가 이런 기분이겠고 마음껏 즐기라고 한 번에 너무 많은 티클을 빼앗겼고 아주 잘했다. 무명차치! 너무 쉽게 처리하는 것 같잖아! 10초만 기다리고 널 끌어내겠어! 침입자가 나갔어! 다음엔 잡을 수 있겠지! 우후후! 그러게 진작 도망갈 것이지! 침입자가 나타나! 추적하라! 이봐 이봐 쟤는 자원문이 열린다! 무기를 준비하라! 침입자가 온다! 침입자가 쓰러졌다! 어둠을 받아들여! 저 수호자들을 제거해! 적 하나를 처치했다! 올해 옵니다! 아우루! 이봐! 고기! 바닥에 쏟아졌다! 침입자! 10초 남았다! Rememals! 불사렁인! 크랙! 화체로틀해! 우동차치! 우동차치! 대살리는 중이다! 사냥 잘해! 기대되네! 어케아! 체뱉adas! 지금 반납하면 원시 괴수를 소환할 수 있어. 이기고 싶나? 내 말 들어. 차원문이 준비됐다. 어둠을 받아들이지. 저 수호자들을 제거해. 저 수호자를 싹 털어버렸고. 무명째다. 10초만 기다리고 널 끌어내겠어. 10초만 기다리고 널 끌어내겠어. 10초만 기다리고 널 끌어낸다. 더 큰 총을 가지고, 더 큰 총을 가지고, 모든 연령관! 기숙장을 처치해! 침입자가 나! 다음의 준비를 해야지! 아군이 침입하고 있어. 새해 폭풍 안보이네 전격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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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적진으로 이동한다 선두를 뺏겼다 저 원시 괴수를 제거해라 이봐 이봐 진정해 차원문이 준비됐다 아군이 적진으로 이동한다 너희가 유리해 신입자가 죽었다 계속 밀어붙여 다섯 척을 처치해 네가 침입할 차례 소란을 피워보자 첫 분할을 처치했다 수명 처치해 10초만 기다리고 널 끌어내겠어 분명 더 무덤으로 보냈어 소양 방해군 파견 완기 나무의 적이다 이가 침입할 차례 소란을 피워보자 생명 처치 소란을 피워보자 수명 제단 수명 제단 수명 제단 10초 10초 너무 쉽게 처리하는 것 같잖아 수명 제단 이가 침입할 차례 이가 침입할 차례 소란을 피워보자 수명 제단 수명 제단 gent 10초 이런 기یک 수명 제단 아군이 침입자를 무력화시켰어. 10초 남았다! 10초 남았다! 한 명 더 무덤으로 보냈어. 굴복자가 이런 기분이겠네. 마음껏 질들어. 구호자가 쓰러졌다. 10초. 엑소. 우우우, 넘들이 뒷걸을 더해내고 있어. 무명 차치. 잘 돌아왔rd. 히치에 적대 접근 하고 있다. 침입자가 있구나. 적이 널 찾아내기 전에 니가 먼저 찾아올수. 여기에서 있는 곳 ș separately. 창원 문이 열렸다. 어떤 눈싸움이라도 해봐. 침입자가 죽었다. 계속 밀어붙여. 이봐, 시끌을 반납하면 원시괴수를 소환할 수 있어. 불복자가 이런 기분이겠고, 마음껏 즐기라고. 4군이 침입자를 무력화시켰어. 한 명 처치. 10초 남았다. 더 큰 충을 걸어, 돌태워봐랴. 어둠을 받아래. 저 수호자들은 제거해. 너희가 지고 있어. 너희가 아무것도 없어. 100명 처치. 10초. 10명 짓. 침입자가 도망쳤다. 다음엔 꼭 잡아라. 파워. 살리는 중. 뒤를 조심해요. 침입자가 오고 있다. 침입자가 쓰러졌다. 검으로 접근 중. 불복자 꼬마가 적 진영에 나타난다. 초. 차원문이 열린다. 우기를 준비하라. 일석이조. 1군이 2군이 2군이 3군이 1군이. 5항령 터치했다 10초 다 됐어 원시기수가 나타났다 어서 전체하고 승리해 전장에 치맥자가 있다 조심해 치맥자가 쓰러졌다 원시괴수를 소환하라고 군비를 조심해 침입자가 오고 있다 프로에 적이 나타났다 아군이 적집으로 이동한다 침입자가 쓰러졌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추적하라 침입자가 쓰러졌어 아군이 적 진영을 침입하고 있어 침입자가 쓰러졌다 현장에 침입자가 있다 조심해 너희가 앞서고 있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추적하라 좋아 그래 조심해 오같이 표적이다 불태워바랴 이제 금방이야 킥글을 반납하고 원시괴수를 소환해 침입자의 표식을 남겼다 사냥해라 좋아 그래 네가 침입자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비겁하게 싸우는 건가 비겁하게 싸우는 건가 비겁하게 싸우는 건가 쫓아가 전장에 침입자가 있다 조심해 변방에 침입자가 있다 이봐 침입자가 있구나 적이 널 찾아내기 전에 네가 먼저 찾아라 침입자의 표식을 남겼다 침입자의 표식을 남겼다 사냥해라 조 침입자의 표식을 남겼다 조 침입자가 왼쪽으로 조 소련 소련 뾰 소련 엑 Vol 경우를 골이 선 엑 왼쪽으로 흠 연 침입자의 표식을 남겨주세요! 침입자가 오고있다 침입자가 오고있다 침입자가 오고있다 침입자가 오고있다 공기를 조심해 침입자가 오고있다 봐마저 해변가가 아닐까 침입자가 오고있다 침입자가 오고있다 침입자가 오고있다 뭐지? 아이고야 초딩바이커 들어옵니다 제발 어딘가야 성대 미친 아 나 이 ㅅㅂ 사거리는 한두 부자네 자거리가 또 아 이겟 아 그거리 나면 어... 비겁하게 싸우는 침입자가 온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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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